음악 하나님의 역사 성경 6천년 안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예언과 성취도 있었고 비밀과 비유, 비사가 있으며 약속한 목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었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참말인 진리를 말씀하셔야 했고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민 아담 세계가 부패하자 멸망시키고 노아의 세계를 세우신 것을 경을 통해 아실 텐데요 이렇듯 한 시대가 부패할 때마다 새 목자를 택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사건을 말한 이 게시록 21장에도 전통의 이전 세계가 끝이 나고 약속한 세 나라, 세 민족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천지는 이 게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약속과 지시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실 경서의 해석을 통해 하늘의 게시와 자의적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에 담긴 신의 뜻은 하나입니다 먼저 게시록 4장과 6장의 내생물에 관한 진리의 성읍, 세천지의 해석입니다 게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구성을 보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6장은 봉함되어 알 수 없던 책을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내생물이 외치면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는 말과 탄자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내생물은 창세기 3장과 에스겔 10장에서 말한 그룹들 곧 하나님을 모신 영계의 영들이며 그 수가 천천만만인 천상의 군대입니다 본문의 내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고 내생물의 모양은 심판하는 권세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주위에 가득한 눈들은 군대를 의미하며 내생물은 바로 이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생물에 대한 한기총의 교리입니다 한기총의 교단 중 일부는 내생물을 사보금서라고 증거하는데요 영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생물이 사보금서라면 많은 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천만만의 내생물이 한기총의 주장대로 성경 사보금서라면 게시록 구장의 이만만인 사단의 마병대는 성경에 어느 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사단을 상징하는 권은 없죠 이로 보아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록 11장의 두 중인에 대한 진리의 성읍 세천지의 해석입니다 아담때도 모세때도 예수님 초림 때에도 주를 모신 두 중인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아론이 등불의 역사를 했고 초림 때는 세례요한이 등불의 역사를 했죠 주제림 때인 오늘날도 주를 모시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사장에서는 오늘날의 이 두 증인을 감남나무라고 비유했죠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등불 역할을 하고 게시록 10장의 책을 받아 먹은 다른 한 증인은 게시록 전장에 이뤄진 사건을 직접 보고 증거하게 됩니다 사건을 본 증인도 직접 하늘로부터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사건의 뜻을 받고 깨달아 지상성도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기총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증인에 대한 한기총 장로교의 해석입니다 장로교는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 교회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게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예언을 하다 무적행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럼 두 증인이 장로교의 해석대로 구약과 신약이고 교회 공동체라면 언제 죽임을 당하며 사흘 반 후에 살아난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교회 공동체를 실제로 죽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게시록 5장의 봉안책에 대한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성읍 세천지의 해석입니다 세천지의 봉안책에 대한 해석은 바로 신약에 이룰 게시가 기록된 책으로 게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봉해졌던 묵시책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소림시대에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묵시도 앞으로 이뤄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상천하에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5장을 통해 방해자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봉해진 책의 인을 떼고 펼치면 6장에서 인을 뗄 때마다 그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게시록은 그 이룰 때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책으로 재림에 중요한 내용이 봉함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기총 소속 교단들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봉함된 책을 마귀에게 넘어간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라 주장하며 침내 교단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문서라고 주장합니다 토지 문서 등기문서 모두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의 토지 문서와 등기문서를 갖지 못해 사도요한을 택해 게시를 주신 것일까요? 사도요한은 이 토지 문서와 등기문서 때문에 게시록 5장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요? 신약의 게시는 오직 게시를 받은 한 목자만이 알고 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게시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게시와 주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